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다들 인생 한방 역전을 한 번쯤은 생각해보잖아 그런데 정말 운이 따라준다면 인생 역전이 가능하기도 하더라고 먼저 바닷가 근처의 용왕의 선물이라고도 불리는 고래의 토사물인 용연향을 찾으면 되거든 이게 엄청난 현금 값어치를 하는데 양에 따라 몇천만원부터 수십억원을 달하기도 해 실제로 7년 전 중동의 오만이라는 나라에서 한 어부가 60kg짜리 용연향을 찾았는데 이게 한화로 30억원이 넘어가는 돈이 됐지 용연향은 샤넬의 넘버5에도 들어있다고 해 다음으로는 운석을 찾는 방법이 있어 우주에서 들어오는 운석의 반 이상은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 또 눈으로 한 번에 알아보기 어려운 희귀템이다 보니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데 과거 13kg 정도 되는 운석이 30억원 정도의 가격으로 책정되기도 했어 또 비트코인이 한참 핫했었지 천만원이 좀 넘는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였다가 10억을 넘게 번 사람도 있어 뭐 이런 거 말고도 조개 까먹다가 엄청나게 큰 진주를 발견한다든지 공산하다가 백년산 삼삼을 캔다든지 일상 속 로또에 당첨될 수 있기는 한데 그런데 이렇게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로또만 기다리며 살 수는 없잖아 가장 쉬운 인생의 로또를 찾는 방법은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성공할 때를 기다리는 거야 다들 새해니까 연초에 세운 목표 열심히 달성해나가면서 살아보자 지금 이 순간도 너에게 노력성 로또가 생길 기회일지 몰라 너 이 자식 화...